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주일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건 목사님은 CRC 교단, Christian Reformed Church라는 북미주개혁장로교회에서 한인교회, 한인목회를 총무로서 지난 15년간 사역을 하시고 몇 주 전에 영예롭게 은퇴를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이제 창립 1주년을 맞이하면서 교단 가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CRC 교단을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건 목사님은 CRC 교단이 한인교회가 한 30여 교회에 있을 때 부임을 하셔서 지난 15년간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셔가지고 110개가 넘는 한인교회가 CRC 교단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의 귀한 사역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시고 이제 교단 총무로서의 사역은 은퇴하셨지만 새로운 사역을 향해서 나가시는 우리 박동건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게 되었는데 마지막 그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박동건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우리 교단 약 천여개 교회를 대표해서 진정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각자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은퇴했다고 하시니까 벌써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은 사람인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가 들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은퇴할 나이는 안 됐고요. 제가 평소에 좀 생각하고 기도하던 일이 있어가지고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 왔던 확신은 무엇이냐면 언젠가 끝날 것인데 좀 일찍 하고 싶어서 그리고 남은 시간을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좀 전념하고 싶어서 은퇴를 했고 또 제 자신과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든 간에 아니면 힘들게 하고 있든 간에 언젠가는 마무리할 때가 되어온다는 것을 서로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은퇴를 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함께 만나뵈서 말씀 안 해서 같이 교제 나누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샬롬 교회관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동안의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흘러넘치는 그런 샬롬이 정말 넘치고 흘러서 인근 지역만이 아니라 전 미주의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약 30년 전에 대한민국 국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그런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품 못지않게 그 제목이 굉장히 아주 신선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미술하신 분들은 얘기를 해보니까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작품 자체도 굉장히 그때 아주 종래의 그런 화법을 뛰어넘는 아주 참신한 그런 화법으로 그려진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아주 커다란 캔바스에 수많은 물방울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약 수백 개 수천 개 되는 물방울들만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방울 하나하나가 주위에 있는 빛과 또 많은 물체들의 그런 색깔들을 이렇게 머금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하나가 머금은 이술가 같은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색과 아주 영영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새롭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서 그림을 보다 보면은 아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그 물방울 하나하나에서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어디서 무엇이 돼서 만나랴. 사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랑하는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의 삶은 끝나게 되어 있고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정말 얼굴대 얼굴을 맞대고 그분을 쳐다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한국 문화에서 마지막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좀 꺼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쓰면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불길한 것 같고. 그런데 저희는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는 크리스천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런 약속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마지막은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찬란하고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지막을 그리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스티븐 컵이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의 일곱 가지 법칙이라는 그런 책을 쳐서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나오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법칙 원리를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지막에 되어질 일의 마지막 그림을 그리고서 거기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많이 남았던 아니면 적게 남았던지 간에 딱 마음속에 새기고 실제로 실행해야 할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세상만이 아니라 사실 영적인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그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마지막에 본향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낙원에 같이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경의 히브리스어 11장 24절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정말 왕궁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원치 않냐고 거절하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세상에 일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지막에 상 주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제 히브리스어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을 기대하면서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또 그 고난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하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델을 보면 우리가 우리 마지막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지막 삶 속에 우리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그림이 더 잘 그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그 본문을 통해서 본문에 나오는 그 바울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삶 속에 역사하시면서 그를 빚어가시고 변화시켜가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계속 빚어나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기술과 그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그와 같이 변화시키시고 바울과 똑같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임을 저희는 굳게 믿습니다. 나는 자신이 없어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서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그분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바울의 그런 평상시에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이 일생 동안 살아나가면서 그 수많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변화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디모델의 부서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그러한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읽은 구절은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소재명을 보면 사사로운 부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일신생 개인적인 그런 부탁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혼자서 생각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말 진짜 바울이 어떠한 모습인가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를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여기서 저희들이 보는 그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종래에 알고 있었던 그런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그 소명에 홀홀 타서 그야말로 자기 인생에 조그만 것도 아끼지 않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쏘아붙어지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버려두고 그저 그냥 올인으로 전념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한가한 것 같고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그 옛날을 회고하는 쪽의 그런 회고 쪽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바울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맞겠죠. 여기 나타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바울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너는 어서 나에게로 오라 하면서 자기와 이제까지 함께 지냈던 많은 친구들, 동역자들,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사람들, 나를 배신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회상하면서 그들을 보기를 사모하고 그들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보는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소명을 위해서, 과업을 위해서 정말 올인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정수로운, 인간적인 그리고 사람 중심적인 그런 사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람 중심으로 변화됐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좋다 좋다 하는 그런 건 아니죠. 사람 중심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본문에서 보는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 세상을 향해서 간 사람들 그리고 나를 배신했던 사람들, 정말 내가 전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귀중하게 상기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들을 보고 싶어하고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중에 한 좋은 얘기가 마가입니다. 여러분 마가에 대한 스토리 아시죠? 처음에 선구여행 떠날 때 바나바의 권유로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마가로 인해서 바울이 굉장히 마음고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 마가가 미숙하고 좀 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가 이제 선구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그냥 다 핑계치고 돌아왔거든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냥 모든 걸 다 내버려 두고 왔다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선구여행 갔다가 엄마가 보고 싶어서 돌아오는 그런 자녀들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유익하니까. 그가 나에게 유익한 자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쓸모없고 참으로 한심했던 그 일꾼이었던 마가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유익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전심을 다해서 만나고 싶어 하고 정말 사랑하는 그런 제자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마가가 철이 들은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정말 좋은 사육자가 되어서 이제는 정말 쓸모있는 일꾼이 된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가가 변한 것보다 이 바울이 변화되었을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옛날에는 그 마가의 정말 유치하고 미숙하고 정말 덜 된 그런 모습만 보이던 그러한 시각이 이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신 그런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과 순전한 것과 그런 좋은 것들만을 보는 그런 안목이 바울에 생겨서 이런 이야기에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속 읽어 내려다가 보면 그런 확신이 드는 것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마음에 품고 사모하고 만나기를 갈구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내가 내 자신을 변호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좀 위험하니까 같이 일하던 그런 동욕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닥치는 어려움으로 고난을 겪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 내부에서 시험을 받고 참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 든 그런 사람들이지만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달라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분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 본문에서 보는 바울의 모습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마음속에 포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전에 나왔던 모든 이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적에 역사하셔서 그런 두근한 마음을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고 저희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소 6장 바울이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고 펄펄 소명감에 불탈 때 가을 갈라디아소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많은 그런 고난들이 있었어요. 외부로부터 온 고난이 아니라 또 내부로부터 온 고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역자들한테서 막 비방을 받고 중상을 받고 모약을 받고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바울이 분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소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꼭 외부의 적에 대해서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진솔하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당신들은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를 더 이상 건드리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내가 그만큼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매맞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인격이 원숙해지면서 사역에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지게 되면서 이 톤이 변화되는 걸 느낍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와 동격하는 자기들의 형제에게 이렇게 건면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 화해하십시오. 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화해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건면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역을 하면서 그 내부 안에서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 바울은 동력자들에게 진심으로 건면을 합니다.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서로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의 인생이 끝날 무렵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그저 건면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받으셨지만 많은 영광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은 바로 바울의 삶 속에서 일어난 그 변화 더욱더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런 형상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그런 예물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크게 격려를 받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한심한 것 같고 정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정말 순수하지 못한 생각에 항상 이렇게 괴로운 부분을 받는 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리고 바울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도 다해 삶 속에 역사하시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또 인내하시면서 지켜봐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외부 조건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련시키는 모습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능해서가 아니라 내가 철이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능하신 손길 때문에 우리는 우리도 이제 바울과 같이 마지막 날에 아름다운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또 여기서 발견하는 바울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그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이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더 깊어가는 더욱더 열정적이 되어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거둣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중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참 평범해보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당시의 심정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은 현재 로마의 감옥 안에 있습니다. 뭐 새집이라고 하더라도 그 간수들이 지키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로마에 가보시면 바울이 무거웠던 그런 감옥이라고 보여주는데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음침하고 아주 그냥 으시시한 그런 지하 감옥입니다. 하여튼 그런 데서 바울이 지내고 있어요. 나이는 이제 60대 후반이었지만 그동안에 성교행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무리와 고난을 통해서 아마 신체적인 나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70, 80세 90세 이 정도로 아주 노쇄한 상태에 이른 지경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당시에 사람들은 빨리 신체가 노약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그가 자기 사랑하는 디모데 자기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외투입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오니까 그 정말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체구를 덮기 위해서 온기를 찬 감옥 안에서 습기찬 감옥 안에서 내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투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나이가 들어가는 연약한 바울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동정심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책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특별히 가죽에 싼 그 책을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모든 학자들이 하나같이 성경책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겠죠. 당시에 가장 유명한 학자였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아주 굉장히 아주 뛰어난 제자였던 바울 모든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했고 그런 제사법식이나 정말 전통과 신앙에 관한 것에서는 누구보다 떨어지지 않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믿음을 자기 믿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나타난 그 주님을 위해서 온 생일을 바쳐서 정말 뛰고 선교하고 설교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이제 체험에서 우러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험과 지식은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저희는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말씀하신 이응봉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신체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고 바울은 일생 동안 안지를 알았잖아요. 책을 읽기가 심히 불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것을 가져오라고 부탁하는 모습 속에서 정말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모함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한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커져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대학교만 나오면 공부하기를 그칩니다. 어떤 분은 이제 교회에 와서 모든 가정을 다 거치고 이제 어떤 직분에 오르게 되면 더 이상 정말 말씀에 대해서 은혜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봐야 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다 아는 얘기라는 그러한 논리죠. 하지만 또 어떤 분은요 나의 연세가 60세, 70세 되어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젊은 사람에게서 주위에 있는 모아는 사람들에게서 그 신앙의 모습 속에서 감동받고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자라는 그런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이 두 부류 중에서 어떤 쪽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모든 게 귀찮아지고 내 육신이 정말 연악해서 신앙 생활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육신의 그러한 제한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정말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아까 제가 바울이 나이 들어가면서 좀 이렇게 부드러워졌다 과업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결코 자기의 소명을 소홀하게 생각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변함없는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 소명에 대한 그런 관점이 바뀐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을 때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침척에 돌진하던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냐고 아무것도 개의치 않냐고 오직 올인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감옥 속에 갇혀 있고 육체적인 신체적인 그런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힘차게 선포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고 따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명이 계속되어지고 그 소명을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소명은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소명은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그러한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받고 격려받고 계속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존재가 커져가는 것을 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제 거의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은 자가 없어질 정도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가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 일을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내가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기회 속에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 위에 두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동욕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경건한 가정을 만들고 우리 자녀들을 경건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부모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소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와서 그 어린 싹들이 정말 아주 천진난막에 노는 것을 보면서 옆에서 같이 돌봐주면서 또 그들을 심부름을 해주면서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보람이 넘쳐오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러한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격려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설 수 있도록 정말 내가 가진 제한된 자원으로 돕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하나 그 시간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의 신앙의 선주인 청교도들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평신도들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현재 개혁신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명을 받았고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분별하고 이제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라라는 그런 굳은 믿음 속에서 청교도 신앙 전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통은 지금도 계속 띄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꿈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이미 많은 분들이 순종하시면서 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만 다시 한번 새롭게 그 소명에 헌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자원 모든 환경 기회들 하나님께서 모두 예비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한 그런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뱉습니다. 인근에 있는 우리 풀러 신학교에 빌 클린턴이라는 그런 교수가 계십니다. 이분이 영적 지도력에 있어서 굉장히 대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성공의 기준을 얼만큼 끝을 잘 맺느냐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끝을 잘 맺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끝이 좋아야지 그래야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따뜻하게 칭찬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일을 이루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희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끝이 좋지 않으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냐 할 것입니다. 그런데 클린턴 교수는 끝을 잘 맺는 사람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끝을 잘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끝을 잘 맺는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다. 처음에 주님을 알고 정말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을 때 그런 때에 비해서 나는 과연 얼마나 지금도 그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주 끝을 잘 맺을 확률이 굉장히 높으신 분입니다. 계속해서 정진하시면 여러분은 정말 끝을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실 거예요. 만약에 그때보다 지금 더 이렇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고 한다면 여기에 긴급조치를 취해야 그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오히려 교회 내에서 많은 상처들이 있는 것들을 봐요.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그런 감격과 그런 기쁨들이 사라지면서 그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생활이 됩니다. 그럼 점점 주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우리의 마음속에 불을 비춰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임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끝을 잡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교회 식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식구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보다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보다 지금 더들 사랑하고 계시나요? 서로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의견의 차이로 인해서 어떤 갈등이나 불화 때문에 서로 서먹서먹해지는 그런 관계는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도 긴급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가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가 되어질 거니까 이왕이면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좋습니다. 어차피 화해할 거 일찍 내가 먼저 가서 화해하고 손을 내밀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 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삶속에 나타날 수 있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샬롱교회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청을 주셔서 참 귀한 분들 이렇게 모아주셨는데 지금 시작할 때 이러한 그런 사랑과 은혜가 앞으로 계속 되어지고 어떠한 그런 위험과 어떠한 그런 시험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샬롱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 시작할 때보다 마지막에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헌신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들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더욱더 명확하게 붙잡고 거기에 헌신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소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면 꼭 소명을 받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는 그런 것만 소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모든 이방인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것만이 소명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 이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벽에 그려진 많은 물방울들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똑같은 하나의 물방울입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하나의 물방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광채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 속에 포용할 수 반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변화시켜가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사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